어제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 수없이 말하던 분들 다 어디 가고 그 특검 표결 현장에서 국민의힘 전원퇴장했습니다.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되자마자 대통령실이 법안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거부권 행사를 고민 중이다. 이렇게 하기도 어렵습니까? 뭘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당당합니까?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신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라고 대통령 후보 시절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국민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돼서 분명한 진상규명을 요구해왔습니다. 검찰은 단 한 번 소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을 성역 없이 적용해달라라는 게 우리 국민 70%의 요구입니다.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 70%가 요구합니다. 국민은 언제나 옳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을 존중한다는 점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good nigh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